김부자쇼가 마지막으로 촬영을 했는데 정말 벌써 끝나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그냥 한 달 한 것 같아요 한 달 김부자쇼 지금까지 사랑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김부자쇼가 방송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작품을 통해서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아 진짜 너무 습관처럼 맨날 오던 촬영을 일을 그만해야 하니까 진짜 너무 아쉽고 진짜 제약이 오빠하고 예진이하고 같이 못해본 게 진짜 너무 아쉬워요 진짜 저희 시즌2는 다 같이 해가지고 같이 나왔으면 좋겠고 진짜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할 자신 있으니까 그때 꼭 불러주세요 김부자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셨습니다 아 김부자쇼가 이제 끝났는데 되게 아쉬워요 그리고 부자프렌드들이랑 MC분들이랑 그리고 예진 언니 그리고 제약 아 못 볼까 봐 진짜 그립기도 하고 그동안 많이 친해졌으니까 다음 기회가 된다면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부자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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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